오늘 포커스 시간 그 초점은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에 맞추겠습니다. 지난해 6월에 개관한 문화회관은 그동안 많은 이슈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동포사회의 기부 물결, 한인회와의 갈등, 윌린 건물 구입에 대한 논란, 그리고 현재 직면한 세금 및 재정 문제. 뉴스 매거지는 문화회관의 강명희 회장을 만나 문화회관의 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구성하고 있지만 제일 큰 초점은 어떻게 하면 한인사회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정말 한인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한인들이 문화회관에 와서 어떻게 하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갈 수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프로그램을 디벨롭 하려고 합니다.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세 가지로 있습니다. 하나는 문화회관 자체 내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또 하나는 한인사회 기관들이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문화회관 장소를 이용하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는 문화회관과 한인사회 기관들과 공동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문화회관에서는 주로 교육, 문화, 예술에 초점을 두고 한인들이 필요한 프로그램과 또 미국 사회의 한국 문화를 알리는 프로그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고, 또 한인들이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윤택하게 한 삶을 위해서 제공하는 문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과거에 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계속할 것이고, 또 올해 새로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우리 Young Professional Leadership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Raising Children in Multicultural Environment, 그런 다문화, 타민족 사회에서 자녀 교육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새로 제공할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의견이 참 많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역사적인 배경이 달라도 우리가 더불어 사는 능력을 키우는 그런 터전을 제공할 수 있는 문화회관으로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현재 문화회관이 당면한 어려움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연 12만 8천 달러에 달하는 세금입니다. 어려운 재정구조 가운데 13만 달러에 가까운 이 세금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령희 회장에게 이 세금은 무엇이며, 또 언제 면제될 것으로 전망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방정부 세금이나 주정부 세금은 다 면세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건물을 구입하였기 때문에 나오는 부동산 세금인데 이 부동산 세금은 2009년에는 20만 불 이상 나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입한 게 2010년이니까 2010년에 처음에는 과거처럼 20만 불 이상이 나온 것을 우리가 문화회관이라는 비영리 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큰 테스트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로 작년에 세금이 12만 8천 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리 세금을 냈기 때문에 한 15만 불 정도 냈어요. 그래서 차액을 돌려달라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한 2만 몇 천 불 정도 돌려받을 것입니다. 이제 세금 문제는 우리가 비영리 단체로 등록이 돼 있고 우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문화와 교육을 초점으로 하고 체리토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세금 공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청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수정해 가야 될 프로그램 우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좀 수정해야 되고 또 어떤 것은 서류가 조금 모자라는 것은 더 보충해 가야 되고 함으로써 시간이 걸리는 건데 이 세금 공제 신청은 우리가 건물을 구입한 후에 2010년 세금이 나와야지 그때부터 신청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그렇게 오래 걸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도 지난 9월에도 컨퍼런스가 있었고 11월에도 컨퍼런스가 있었고 또 지난 주일에도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수정을 해가고 서류를 보청해 가고 있으니까 가까운 시일 내에 해결이 되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한 2년에서 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윌링시가 좀 까다로운 시로 알려져 있어서 우리 가까이 있는 한인 교회들이 5년 걸렸다는 후문도 들었어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5년까지는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선 윌링시가 우리한테 굉장히 우후속으로 도와주고 있고 또 쿡 카운티 리뷰 보드 커미셔너들이 우리를 도우고 있고 또 일리노이 스테이트 레프레센터티브들이 도우고 있어서 우리 변호사가 이분들을 다 만났는데 굉장히 문화회관에 호의적이라서 잘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회관의 재정 구조는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1년 예산 규모와 지출 분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세금을 빼면 한 30만 불 정도 돼요. 우리가 건물 유지비가 제일 큰 항목이고 그 다음에는 인권비 우리가 두 사람 풀타임 고용인이 있고 그 외에 벌런티어들이 수많은 사람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서 문화회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큰 비용의 프로그램 제공 그런데 프로그램 제공에 우리 교육비는 대부분이 은퇴한 박사님들이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제공비는 지금은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 그 외에 문화교실들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한국 전통 무용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음악 이런 건 조금 등록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클라스 제공하는 자료값 이런 정도지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무료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현재 문화회관은 비용리 단체이기 때문에 수익성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연 운영비 30만 달러에 부동산 세까지 더하면 43만 달러의 돈이 필요한데 문화회관은 이를 어떻게 충당할 계획일까요? 지금 우리가 문화회관 자체 내에서 작년에 시설 사용한 데 대한 도네이션을 받은 기록을 보니까 한 7만 불 정도 들어오고 있고 우리가 일반 사회 기부자들이 기부금을 낸 게 작년이 20만 불이 넘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그란트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타겟하고 있는 게 필드 파운데이션 그리고 이제 메카타 파운데이션 여러 파운데이션을 지금 우리가 서치를 하고 있는데 그란트 라이더에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원 봉사해 주실 분 있으시면 좋고 또 어느 정도 우리가 기금이 잘할 때까지는 일단 그란트를 신청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캄펜세이트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크리에이티브한 방법으로 그란트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의 기부금에 대한 의존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기부금 모금의 부담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기부금을 주로 갈 수도 있고 늘어갈 수도 있고요. 우리들의 가슴에 문화회관이 어디를 차지하느냐에 달린 것 같아요. 제가 주희 씨 할로카스터 뮤지엄의 보드업 디렉터를 만났어요. 그래서 당신들은 어떻게 그 할로카스터 뮤지엄을 유지하느냐 그 건물을 우리보다 훨씬 펜시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새로 그걸 지었는데 다 페이오프 했느냐 그리고 물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모계지를 잔뜩 젊어지고 그 건물로 샀댑니다. 그래서 어떻게 유지하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크레디트로 만클리 도네이션을 한대요. 그리고 제가 턴키스 나야그라 칼츄럴 센터도 가봤는데 그 사람들도 다 자기네들이 만클리 도네이션을 한대요. 그러니까 한인사회라고 못할 거 뭐 있습니까? 한인들이 더 잘할 수도 있는 거지. 저는 문화회관이 우리 한인사회에 어떤 위치에 있고 우리 한인들의 가슴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는 기부금이 더 늘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꼭 줄어들 거라고만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회관에 공연장을 하나 지으려고 하면 밀리언이 필요한데 그걸 위한 모금도 또 해야죠. 그러니까 앞으로 기부금이 늘 거라고 믿고 일을 합니다. 공연장을 지금 현재 우리 커뮤니티 홀 있는 데다가 공연장을 짓는 거를 허가까지 다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 지붕을 올리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허가까지 받았는데 그걸 올리려면 최소 한 80만불 뭐 조금 100만불만 있으면 우리 근사한 공연장 500명이 들어가는 공연장 지을 수 있고 또 공연장 겸 밴켓 홀 컴바인 한 퍼실리티로도 지을 수도 있어요. 문화회관의 현 위치 윌링과 또 건물 형식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상징성과 시카고시의 보조를 받기 위해 시카고에 두자는 의견과 한인들에게 교통이 용이한 서버브 위치를 선호하는 의견 등 찬반의 목소리가 작지 않았습니다. 현 윌링의 위치의 장단점에 대해서 강령희 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 아직까지는 제가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서 단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시카고시에서 주는 펀드들이 시카고시에 있는 기관만 주는 펀드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받을 수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그 외의 펀드들은 교회에 있다고 안 주지 않거든요. 프로그램에 따라 주거든요. 그리고 또 주정부가 주는 펀드도 있고 그러니까 시카고시에서 주는 펀드는 못 받겠죠. 그리고 시카고시에 관광 오는 다운타운으로 관광 오는 분들한테 여기 문화회관이 있다 이렇게는 못하겠지만 그 외에는 우리가 크게 단점을 못 느낍니다. 우리 한인 사회가 시카고 메트로폴리탄에서 한 38%가 노스와 노스웨스트 서버브에 있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많은 분들이 아주 쉽게 와서 즐길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인 사회에 봉사하기에는 적절한 위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화회관을 구입하기 전에 여론조사도 했고 공청회도 했고 그때 많은 분들이 교회에 건물을 사는 것을 선호한다고 했는데 그 퍼센트가 Believe or not 80%였어요. 교회에 사는 걸.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한인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기에는 교회가 더 좋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시카고를 관광 오는 분들이라든지 시카고의 한인 문화를 소개한다든지 이럴 때 시카고 시내에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우리가 문화회관이 점점 발전해가면 시카고에 계시는 분들이 문화회관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이곳이 나쁜 곳이라고는 생각 안 되는데 파킹라트도 좋고 시설도 좋고 또 저렴한 가격이고 그런 면에서 현 위치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또 보다 많은 한인들이 즐길 수 있어서 적절하다고 믿어요. 그런데 이제 한인회가 시카고에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문화회관도 같이 시카고에 있으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Willing에 구입한 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Irish Cultural Center가 시카고시에서 학교를 기정받아서 시카고시에 있었는데 그 Irish Cultural Center도 자기 Irish들을 위해서 교회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브랜치 아웃 해가지고 많은 교회에 브랜치를 냈고 그 다음에 Syrian Cultural Center 벤크렛 홀로 쓰던 데가 그것이 문을 닫게 됐어요. 그게 폴라스키하고 패터슨 근처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도 다 교회로 나가고 그 빈자리는 우리가 검으로 사러 보러 가기까지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Cultural Center들이 교회로 나가는 Advantage를 알기 시작하니까 반드시 시카고에 있어야만이 시카고에 정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정말 문화회관이 네이비 피어라든지 시카고 다운타운에 들어갈 수만 있으면 시카고에 들어가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가 우리 한인들을 위해서 더 봉사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카고 한인회와 문화회관의 관계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습니다. 한인회는 우리 문화회관을 대표한다고 해도 저는 옳은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한인회가 시카고 시티에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38%의 한인들이 북부와 북서부 교회에 있는데 문화회관에 브랜치를 하나 주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저희는 한인회가 문화회관에 브랜치 오피스를 둔다면 언제든지 베스트 오피스를 들을 준비가 돼 있어요. 저는 한인회에 귀속되면 한인회도 불편하고 문화회관도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장기담 회장님이 한인회장할 때 우리가 이 이슈를 들고 가서 한인회 이사회에 의논을 했어요. 그런데 문화회관의 이사들이 아니고 한인회 이사들이 문화회관은 시끄러운데 우리는 거기 걸려들기도 싫다.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리갈 이슈가 한인회는 지금 리갈 이슈가 생기거든요. 문화회관도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일이에요. 둘이 같은 기관으로 해놓으면 하나가 당하면 둘 다 당해요. 그러니까 하나가 잘하면 둘 다 잘하겠지만 우리가 한쪽에 리갈 이슈가 걸렸을 때 두 기관이 다 싱크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잘해가지고 서로 끌어올리는 그런 힘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꼭 우리가 한인회하고 맞서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한인회는 한인사회를 대표하고 우리는 문화예술 교육을 제공하고 그런 거예요. 강영희 제2대 회장의 임기가 끝나고 신임 예정자가 취임 전에 사퇴를 하는 두 번의 일이 벌어진 후 결국 강영희 씨가 다시 한 번 회장직을 맡았습니다. 회장직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는요. 문화회관에 가서 일하는 건 항상 즐겁습니다. 내가 회장이건 밑에 심부름국이건 부엌대기건 아무거나 문화회관에 가서 일하는 건 즐거워요. 그런데 제가 정말로 건강상 문화회관은 그만둘 때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어느 분이 나와서 정말 내가 일을 해보겠다. 한인사회를 위해서 일을 해보겠다 하면 제가 물러설 준비는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물러서면 문화회관에 아무 선장이 없이 그냥 그렇게 놔두면 우리가 정말 공들여서 만들어 놓은 기관이 방향 설정을 못하고 그냥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절개하는 일이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리 절개하는 일이라도 나갈 때가 되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갈 준비는 돼 있으니까 누구 봉사하시고 싶은 분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그런데 하는 동안은 즐겨서 하고 열심히 합니다. 뉴스 매거진은 끝으로 현재 문화회관의 당면 과제는 무엇인지 질문했습니다. 지금 현재로 제가 느끼는 것은 가장 높은 산은 우리 한인사회의 이미지 쇄신이에요. 우리 많은 이사님들이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이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밖에서는 문화회관이 이렇게 좋지 않은 기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들어와서 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는 너무 다르다는 얘기를 그 이사회에 앉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내용을 한인들한테 바로 알리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인사회가 꼭 문화회관 때문에 분리되는 것보다는 그 전에 이미 분리되어 있는 것을 문화회관이 더 조장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보니까 문화회관이 뭘 잘못해서 보다 너 네가 하니까 그 문화회관은 나쁘다 하는 그런 게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칼출 그러니까 우리가 공청회를 한다든지 서베이를 한다든지 할 때 참여하시는 분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건 싫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를 안 하고 결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야 이거 틀렸다. 이건 너무 늦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싫으면은 그때 가서 투표를 해야지 끝나고 나서 나 저 대통령 싫다는 너무 늦었어요. 마찬가지로 문화회관을 구입할 때 그렇게 한 거는 지금 얘기하면은 너무 늦었어요. 앞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한인사회에 잘 봉사할 수 있는가를 조언을 하는 게 더 덕이 되지 고칠 수 없는 거는 어떻게 할 길이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제일 큰 높은 산이고 그 다음에는 묻지도 않았지만은 그 다음 산은 기금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한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다른 커뮤니티처럼 이 문화 보존과 우리 이세들이 자기네들의 마음의 쉼터가 되고 또 자긍심을 길러줄 수 있는 곳이라고 믿을 때까지 도와주면은 그 자녀들이 문화회관 안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나리라고 믿어요. 지난 2005년 제가 진행한 타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문화회관이 첫 공개모금 행사를 가지면서 문화회관에 대한 한인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본격화됐습니다. 그리고 7년간 이른바 다사다난한 가운데 산고의 고통 끝에 문화회관은 탄생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살박이 문화회관이 혼자 넘기에는 힘의 버거운 산들이 많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문화회관이 되기 위해선 참여 가운데 함께 난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통행입니다. 오늘 뉴스 마거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살박이 tightened